우와 화음이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녹음이야? 아 뭐야 내 목소리 너무 어색한데? 사실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 잊었단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운 날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아휴 떨리는데 살짝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할 리가 가끔은 내 생각날 때 제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단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나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왜 이렇게 빨라? 눈치 봐서 다 있네 내가 이게 잘 안 들려 비어있는 지갑에 이걸로 해 음악이 잘 안 들려 진짜 잘 들려 신기하다 비어있는 지갑에 음식점을 서성이면 월급날이라며 손잡아 이끌어주던 비어있는 지갑에 음식점을 서성이면 과분한 이 사랑 받을 사람 참 부러워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단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물듯 들려오는 너의 소식에 가끔씩은 혼자 울 수 있길 I know 야 안돼 밟을 때 놓지마 끝까지 이기적인 내가 이젠 나 없이도 괜찮다 나에게 듣고 싶던 말 사랑받나 미안해 다시 돌아올 순 없지만 아름답던 우리 그날 와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야 너 노래를 왜 그렇게 노래를 어? 야 이거 그걸로 가는 거야? 이제 영상 하나 뜬대 그럼 핸드폰으로 영상이 녹음된대 녹화된대 다음은 누구야? 나 이거 안 하려고 나 해야 되겠다 난 라진카나 불러야겠다 라진카나 불러야겠다 라진카? 어